영하 10도 식년 3살내려갔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입니다 배추 물을 수 있는지 한번 볼께요 하늘 그 안에 무엇이냐 볼께요 눈으로 보기는 뭐 한번 볼께요 저희가 손 잘라보겠습니다 가해는 얼어잉니다 가해는 얼어잉니다 아내가 먼저 볼께요 아내가 무엇이냐 볼께요 좀 얼긴 얼었어요 얼긴 얼었는데 제가 볼 때 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께요 아내 겸추 좀 얼긴 얼었어요 멀만 합니다 배추가 달아요 이거 5도 까지 5 6도 까지 버텨주거든요 근데 이거 10도 까지 내려가도 배추 먹어보니까 요거 집에 가서 과거 한번 볼께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거기서